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첩대는 부적을 써봅시다. 첩 남편이 바람피고 2. 바람방지부만 써서는 약해요 2. 첩 와이프 위 여자는 전부 첩이에요. 첩을 떼야돼 첩은 첩이 첩이 첩을 떼야 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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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첩대는 부정 여자띠는 부정 여자띠는 부정 여자띠는 부정 여자띠는 부정 여자띠는 부정 첩을 떼버려야지 부부 사이가 좋아지죠 이렇게 여자 그 바람난 여자 생명어리 이름을 한번 더 좋아요. 여기다가 남편 이름을 여기다 쫙 생명어리 이름을 적어놓고 여자 여자 이름 생명어리 이름 적어놔요. 이게 확실히 떨어집니다. 첩대는 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